이거 어떻게 보는거지? 이거 말풍선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너무 밝은가? 이리 와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보영입니다 잘 들고 있는거 맞죠? 여기 말풍선이 안떠서 지금 말씀.. 아! 이제 보인다! 안녕하세요 지금 채트 안에 촬영중이어서 지금 잠깐 밖에 나와있어요 음..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 작동방법을 처음 하다보니까 네 실수를 해가지고 급하게 다른 분 핸드폰 빌려가지고 네 했어요 너무 붙잡이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려요 안녕! 어 너무 신기하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쓰는거 네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태프분들도 지금 보고있어요 브이앱으로 주 감독님 거기 안에 촬영 끝나면 말씀좀 해주세요 저 세트장 좀 구경시켜드리려고 안녕 어 저기 수셉오빠 있는데 수셉오빠 수셉오빠 수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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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 지금 브이앱 생방송하는데 한번 인사 어? 지효오빠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봐주시는거에요 네 드라마 많이 봐주세요 드라마 많이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양완주 때문에 복수! 어 감사합니다 오빠 아니요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도망다니시는 저희 스태프인데 지금 핸드폰으로 다 브이앱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저희 감독님 감독님 저희 감독님이세요 굉장히 천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명 감독님 어? 오빠 나와도 되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주는건데 안녕하세요 한마자씩 좀 늦게 올라와서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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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맛있게 하세요 별말씀에요 저희 지금 식사시간이거든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짠 짠 이거 그거 배경화면 깔아야 되겠다 빠바바밤빵 빠바밤빵 빠바밤빵 스태프들이 다 저를 피해가네요 TV를 나오고 싶지 않은가 봐 짜잔 어디부터 보여드리면 좋을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 안녕 짠 이거 카메라 돌려도 되는구나 짠 저희 세트장인데 너무 많이 흔들리나? 빠바바밤빵 빠바밤빵 빠바밤빵 전 이따 먹으면 돼요 여기는 TV에 나온 저희 주방이에요 뚜둔 빠바밤빵 어? 짠 이게 많이 나온 양배추죽 여기 홀 여기 홀 고마워요 조심해서 촬영할게요 여기는 항상 제가 하는 저의 자리 설거지 자리에요 항상 저는 이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지요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조용히 해가지고 조용히 해야 돼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촬영 하고 있어요 이기럴 이거? 짠 또 뭐 어디 보여드리면 좋을까? 네 다 보여요 저도 사랑해요 안녕 어? 너무 어둡다 봉선이 방 보여드리면 좋은데 봉선이 방 어두워가지고 제가 귀신처럼 나올거에요 여기 밝은데서 여기 여기 할까? 치 치즈 치즈먹어 안 돼 슬기는 오늘 촬영이 없어가지고 오늘 오늘인데 여기 세트 촬영이 없어요 다연 안녕 진짜 노래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노래 많이 들어줘서 인어피스 인어피스 아 너무 늦어서 진짜 죄송해요 미안 미안 요리 요리는 이거 지금 재료가 없어요 지금 재료가 없어요 여기 써있는거 보여드릴까 만지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시험 잘 봐요 아 이제 계약했구나 그쵸? 계약했죠? 요즘에 요즘에 자이언티님 노래도 많이 들어요 최경장님은 아니 저 보여드리고 싶은데가 있는데 스포일러라서 진짜 많이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다 용서한다 고3 힘내세요 화이팅 하자하자 아니요 막방 촬영은 아니고 막방 아직 15, 16회 촬영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과 좋은 드라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셔서 응? 스포.. 스포는 안돼 나도 안돼요 영화 19농요?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너무 어두워요 밝은 데가 없어 이거 이게 제일 밝게 켜주시고 간 건데 스토커는 여기 말고 야외에 있는데 야외에는 다른 장소라서 하고 싶어지잖아 드라마로 오세요 시험 오빠 여기 있었는데 아 저희 여기 마지막에 대본 보여드릴까요? 안에는 보여드리면 안 되고 짠 예쁘죠? 여기 끝에가 우리 감독님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빙구 언니도 있고 순애 언니도 있고 저랑 강샘 여기 있어요 대본 너무 예쁘죠? 우리 여기에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거예요 촬영 감독님이 이거 헤드폰 쓰시고 안녕 안녕 떠난다 제가 라이브가 잘 안되는 여기는 제 캐비닛 여유 휴게술로 많이 나왔던 서준 꼬르동 그리고 옆에가 봉선 준셰비 누구지? 꼬르동? 뭐야 다 식사하러 가셨을 텐데 한번 밖에 나가서 볼까요? 계신가? 이제 밝죠 옥상 고양이는 옥상에 가야 있어요 아이고 강아지 우리 스토커는 제가 처음 방송이라서 너무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식사는 여러분 방송하고 네? 사인요? 저 이거 방송 끝나고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저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해서 네 죄송합니다 이따 해드릴게요 어떤 분 놀러 오셔 왔나봐요 어? 다 식사하러 가셨다 원래 여기 차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는데 다 식사... 이건가? 짠! 아트 뿅뿅 너무 뜨겁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응? 아! 오늘 또! 아 잠깐만 오늘 또 찾으러 갈까? 뚜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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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가 어디 있나 다음에? 다음에 방송은 예 다음에도 방송할 텐데 그때는 제가 정말 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다가 실수하지 않고 잘 해볼게요 traveler ендial 방 어? 봉선이방 아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어머 누구세요 아 언니 아니에요 저희 촬영을 너무 힘들게 하다보니까 세트장에 간혹 스태프분들 주무시고 계시는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 방에서 딥슬리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되게 넓어요 최정천님 오늘 안계세요 아 사노바 방도 불이 꺼져있네 나 또 어디 갔나봐 아니요 전 피곤하지 않아요 다 너무 어두워서 안되겠다 너무 정신없죠 이제 잠깐 앉아있을게요 밝은 데에 가서 수뇌방에 가야지 제 청룡언얼도가 없어졌어요 짠 잠깐만요 여긴 어디냐면 수뇌방 수뇌 보여줄게 아 드라마 갤러리 알아요 드라마 갤러리 한번 봤어요 우리 수뇌 어릴 적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슬기 너무 예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저 예전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손목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을까봐 제가 힘을 주고 있는데 좀 들흔들리라고 나중에는 셀카봉에 끼워볼까? 셀카봉을 하면 좀 들흔들릴 수도 있어 아니 내 뒤에 귀신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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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요? 진짜 감사합니다 멀리서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럼요 포르테는 언제나 보고 있어요 뒤에도 슬기씨 사진인데 하하하하 슬픔형 잠옷 봉선인 일때는 안이뻐요 뒤에 거울이 지렁 촬영중엔 재밌었던 에피소드요 저 근데 저희 촬영 현장 진짜 너무 좋아서 아까 감독님도 이렇게 잠깐 나왔잖아요 나오셨잖아요 감독님 감독님이 정말정말 너무 좋으시고 그 또 촬영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조명감독님 음행감독님 다 너무 좋으셔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뭐 따로는 에피소드라고 할게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되게 웃으면서 촬영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강쉽이랑 할 때는 사실 제가 웃음참는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하하하 웃음참는게 일이에요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슈퍼봉입니다 응? 봉선이 연기할 때 둘 다 좋아요 저 봉선이도 좋고 순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 자꾸 촬영할 때 순회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서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눌러들고 있어요 흫 사랑해요 나도 호호 호호 아 목소리 잘 안들려요? 크게? 이렇게? 이만큼? 크게 이만큼? 더? 응? 아니 강쉽 조정석 오빠 되게 좋아해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니까 같이 호흡하는 것도 너무 좋구 렌즈? 아이컨택? 어떻게 아는거지? 아이컨택 카메라 렌즈를 보면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 이렇게? 지금? 안녕 아 펜레터 답장은 못 써드리지만 진짜 다 읽고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돼요 회사로 그래서 밥 먹었어요? 아니요 지금 불 터져라는데 밥 먹으러 왔다가 뛰어왔어요 어? 아니 나 이거 불 다 켜졌는데 괜찮은데 어? 은희 집 여기 터져라는데 은희 집? 은희 집 보고싶다고 했나? 저희 스탭이 밥 먹다가 뛰어왔어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방송을 스탭분들이 많이 보고 있나봐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스탭 여러분들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구 저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촬영이 그래서 너무 슬퍼요 사실 굉장히 슬퍼요 얼마 안 남으면 스탭분들이랑도 이별해야 되고 여기 여기에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드라마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랑도 다 이제 빠이빠이 해야돼 너무 슬퍼요 연장 방송은 저희 안해요 너무 슬퍼 메이킹 기사님이 정말 촬영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많이 메이킹도 봐주시고 거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오 어머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 이게 한..정이 되있다 그랬는데 좀 있으면 20분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해야되겠다 오늘은 순회 버전 인사 수뇌 버전 뭐있지? 응? 뭐가있지? 순해 버전이? 응? 다른곳? 불이 꺼져있어가지구 아니 이제 1분밖에 안남았어 이제 얘기하면서 안녕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역대급이에요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아요 캡 어 이제 마무리할때가 됐네 여러분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다소 정신없고 그랬던거 같아요 너무 의욕이 넘쳐서 미안해요 다음에는 좀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세태장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뭘 보여드려야될진 모르겠지만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촬영 준비를 해야될거 같아요 여러분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저희 다음주에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안녕 뿅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